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제 본인이 제일 마지막 손님이라서 아까 담배 피러 가면서 본인을 좀 많이 봤어요 우리 이렇게 막 느끼는 그걸로 이제 전보는 거니까 조금 부럽다 나는 본인이 부럽다 사람은 무당이든 인간이든 하는 일이 잘 되고 금전 걱정이 없고 금전 걱정이라는 거는 내 밥그릇을 알고 내 욕심만 없으면 금전이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내가 이만큼으로 풍족한 이만큼이 내한테 참 좋다 풍족하다 하면 그게 부자예요 돈을 딱 봤는데 딱 뭐냐 전형적인 사업가다 두 번째 거기에 따르는 운도 따르고 조상님들이 너무 많이 보살펴 준다 그리고 금전도 많다 금전 운 금전도 많고 음식하고 너무 잘 맞는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형제 시간에도 누군가 음식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셰프 주방장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죠? 네 본인도 음식 장사라든지 내가 볼 때는 문서가 한 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? 여러 개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자수성가 치고는 네네 너무 일찍 성공하지 않았나 아니요 근데 이게 저는 좋은 얘기만 할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모두 직설적으로 하는데 이 운때가 꾸준하게 계속 가요 아 단 이제 나쁜 얘기 할게요 네 여자복은 네 조금 못 미친다 아 그 말 뜻은 네 여자가 복이 없어서 본인한테 사업에 방해를 두는 게 아니고요 네 여자로 인해서 본인이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 물론 필드 밖에 나가서 내가 사업 쪽으로 고민도 많지만 네 가정을 가진다거나 여자친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생각은 많아지는 사주다 네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여복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 외에는 크게 나쁜 게 없다 아 근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왔어요? 아 그냥 그냥 내가 영이 부족한지 기도기가 부족한지 점을 못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현재로서는 본인한테 응 점집에 올 만큼 응 큰 문제거리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응 응 응 응 이렇게 점을 보신 이유는 뭐예요?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어 일단 뭐 제가 말씀처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응 어 계속 이제 고민이 드는 게 계속 잘 되고 있긴 합니다 네 잘 되고 있는데 사람은 한 번은 미끄러진다고 없어요 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항상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아니고 그건 조바심이에요 아 정말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이래만 이렇게만 되면 참 좋겠다는데 누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실패의 맛을 보잖아요 네네 나도 이렇게 좀 뭐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걱정 없이 사는데 혹시나 내가 하는 일이 막혀오고 잘못됐을 때 나 어떻게 하지 그 말 그대로 본인의 조바심 극적 그래서 일을 계속 벌려야 되는지 벌려야죠 아 제가 웬만해서는 일을 야 니 하나만 해라 이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아까 뭐랬어요? 본인한테 문서 여러 개 보인다고 했죠 네 본인은 벌시고 가는 사람이에요 아 벌시는 것마다 어떻게 보면 본인 선에서 본인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선에서는 만족감을 느낄 거예요 응 벌시는 것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없죠? 네 맞죠? 네 사업은행이 제일 궁금했고 앞으로 뭐 조심할 건 따로 없는지 응 자 조심하는 건 여기서 하나 더 붙인다면 사업 쪽으로 말씀드리면 네 사람과의 문서만 확실해 주세요 아 어 사업을 벌시다 보면 네네 사업가라는 건 항상 내가 돈이 현금을 들고 있어서 사업을 벌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동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만 조심 그 선만 정하면 돼요 응 동업을 하더라도 딱 선 정확하게 선 네네 어 돈을 투자를 받더라도 정확하게 금전거래선 응 그러니까 사람 문서 금전 이 세 개만 정말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퉁명스럽게만 한다면 네네 크게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을 일도 없고 네네 간제가 될 일도 없고 네네 장사가 안 될 일도 없고 네네 그렇지만 맞잖아요 맞습니다 본인 아이돌에 직장 없는 친구들도 있고 네네 사업을 해갖고 있는 돈 없는 돈 요건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힘든 친구도 있고 네네 맞죠 맞습니다 참 좋습니다 아 너무나도 너무나도 집안의 위에 이제 무속인이니까 그런 조상 얘기를 안 할 순 없어요 네 돌아가셨던 윗대에 내 조상님들이 공덕을 너무나도 많이 드렸고 아 돌아가시면서도 이 집안의 업장을 다 소멸하고 갈 만큼 네네 기도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업장이 자손들한테 내려오지가 않았어요 아 업장이 내려오게 되면 가정 풍파를 맞은다거나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잘 안 풀리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거기 없어요 아 내가 정말 땀 흘리고 노력하고 뛰어다니는 만큼 된다 아 아 아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아 네네 아시겠죠 네네 어 내가 금전을 조금 더 벌어봐야지 해가지고 어디 투자를 한다든지 아 내가 땀 흘리가지고 일 안하고 어디 돈을 사람을 이용을 해서 돈을 투자한다든지 뭐 어떤 불로소득은 기운이 없으니 그것만 조심하시면 쭉 간다 아 좋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사고수도 없고 몸도 건강해요 네네 아시겠죠 몸이 건강해야 일을 하겠죠 네네네 단명의 사주도 아니고 큰 질병이 오거나 큰 사고수가 오는 것도 없어요 아 괜찮아요 열심히 하세요 지금처럼 살면 됩니까 네 지금처럼 어 그래만 살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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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